외로운 사람들아 붙어 여기 외로운 사람들도 여기여기 흔들어주세요 너의 이별 얘기 머리였대 가슴 무릎 팔 무릎 팔 사랑했던 사람이 날 찾아서 우와!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나 머밀국수인 줄 알 땐 머밀이 아니네? 면 색깔이 좀 특이하지 않아? 그럼요! 어디로 만든 국수예요? 어디로! 아 어디 국수예요? 어쩐지 색이, 면색이 약간 서랍에 있습니다 그치? 대박이다, 맛이 어떠냐고 봐봐요 음! 왜왜왜? 면이 생... 면이 향긋하네? 진짜로? 와! 어쩜 이렇게 부드러워? 음! 어때 오빠 맛있지 맛있지? 진짜 향기롭지? 향긋한 고소함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 모르겠어 맞아요! 이질적이지 않게 향긋해요 우와! 왜요? 김치는 보약이에요, 제가 역시! 전복김치 저거는 경성교수도 고향의 맛 저보다 여름엔 빛이래요 우와 오우 뭐야 이게 무슨 얘기야 오빠, 오빠 원희 제품님 그릇 좀 봐 음! 잘 드시네 너무 맛있어요 아 그래요? 어디 sabes2 미니 야 뷔 오늘 최고로 예쁘게 잘해주신 우리 나니씨 첫 번째 고를 수 있는 기회에 나면 내가 제일 많이 한 거고 첫 번째! 우리 열심히 일하고 조금 더 알뜰하게 했던 광희씨 그리고 세 번째로 고르신 분은 오늘 하루 이 분들을 인도를 하시고 지도해 주신 우리 지도 반장님 네 감사합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원일이요? 난 3번 저 3번 4번 1번이 있잖아 아우 잠깐만 2번 좀 이상해 생긴 거 하나 둘 셋 음 음 엉 u 음 음 음 어? 우리한테 한 번 Copper 완전 맛있어 와우! 다 먹고 반은 안 하면 되지 아우 매운데! 아우 매운데! 어우 잠깐만 어우 이게 뭐예요 이게? 녹차야 녹차야 녹차? 녹차야 와아 아니 잠깐만 다 먹으면 돼 벌칙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왜 입을 못 다물어 너무 매워가지고 입에 왔어 대체 얼마나 줬어 근데? 내가 이거 고추장이 안 맵게 먹는 방법은 아니고 아우 맛집 그만 들어요 냄새나 혹시 그 안 맵게 먹는 방법이 입 벌리고 먹는 거야? 절대 숨을 들으시면 안 돼 날씀으로 먹는 거야? 이거 블루베리 주스인 거잖아요 아 요거 또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자 이거 빨리 먹어 요거 맛이 어땠지 한 번 말해보세요 아우 짜 그걸로 그걸 그렇게 줘서 어? 팬케이크 어땠지 말해 봐봐 팬케이크 미쳤어 정말